못 참겠네. 지금부터 나쁜 짓 할 건데. 무서우면 도망가요. 갈수록 더 빠지네. 모나리자여. 내가 그대의 고충을 안다오. 앗 따가워. 한 번만 더 전기통하면 우리. 사귀는 거예요? 그나저나. 밥 사라고 그랬었는데. 눈까빡으면 안 돼요, 고충이. 이러고 15분만 있으면 돼요. 처음엔 좀 어색해도 자리 잡으면 자연스러워져요. 이 얼굴에 숫대기 눈썹 딱 얹어봐. 활용 정정이지. 감사합니다. 아유, 밖을 비 온다, 웅여사. 한준우 씨? 임희경 씨? 선생님. 우리 큰딸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아니요? 큰딸? 주경이 언니? 네. 신발. 신발? 뭐? 어머머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죽었어? 안녕히 계세요. 아니, 어디 가요. 주윤 씨! 주윤 씨! 준우 실! 잡았다. 감기 걸릴라. 이거 쓰고 가요. 뭐 하는 거예요? 희경 씨 비 맞잖아요. 희경 씨 써요, 얼른. 괜찮으니까 쓰고 가요. 아니, 그래서 비 맞는데. 계속 비 맞잖아요. 이리 와요. 못 참겠네. 지금부터 나쁜 짓 할 건데. 무서우면 도망가요. 조심히 가요. 내가 전하면 꼭 감기해요. 와! 아, 내 맛이 날치고 가요. 우리의 아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다같이 고기!